삼촌이 아들 하나를 또 얻었나? 아빠 어딨나 볼까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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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? 응 맞아 아빠 화이팅 해 옳지 아빠 화이팅 옳지 옳지 아빠 힘내세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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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우리가 아야 아야 난 좀 갈래 아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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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? 아야 좋아 응 너 하루 만에 굉장히 엉클아 형 친해졌지 응 응 응 응 아빠 아빠 응 응 응 응 응 응 아빠는 아니고 엉클 응 응 아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응 응 응 응 응 응 야 이거 막장 드라마야 뭐야 응 응 응 응 응 응 대박 대박아 대박아 대박이위 대박인 대박인 대박vic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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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넨 1,2,2,1,2,3,2,2,1 응. 안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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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혼자 좀 일어났어. 형 일어났지? 응. 형 일어났지? 응. 하나야 수학을 좀 더. 하나야 수학을 좀 더. 하나야 수학을 좀 더. 하나야 수학을 좀 더. 잠깐만. 하나, 하나, 하나. 박수 세 번 시작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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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